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과 자꾸 전쟁을 하려고 했지요. 하지만 이스라엘 편에 계신 하나님 덕분에 승리는 매번 이스라엘의 것이었지요. 모합 왕 발랍은 하나님의 힘에 도저히 당할 능력이 없음을 알았어요. 그런데 그때 발람에 대해 들은 이야기가 생각났어요. 발람이 축복하면 복을 받고 발람이 저주하면 정말 저주를 받는다는 거예요. 그럼 발람이 이스라엘을 저주한다면 발락도 희망이 있지 않을까요? 발락은 서둘러 발람에게 신하들을 보냈어요. 그 당시 돈이었던 금도 많이 챙겨 보냈지요. 발람은 한때 선지자였던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욕심이 많아져 더 이상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지요. 그래도 신하들이 오자 발람은 하나님의 지시를 구했습니다. 발람아, 저들과 함께 가지 말거라. 내가 축복한 이스라엘 백성을 네가 저주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발람은 신하들을 돌려보냈어요. 하지만 발락은 더 많은 금을 챙겨 신하들을 또 보냈지요. 발람은 하나님의 뜻을 알았기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발락 왕께서 왕의 궁전에 금과 은을 가득 채워주실지언정 저는 주님께 불순종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발람이 가고 싶어하는 걸 아시고 말씀하셨어요. 너에게 함께 가자고 하는 이 사람들과 가되 내가 하라는 대로만 하거라. 그래서 발람은 당나귀에 올라타 신하들과 길을 나섰습니다. 발람은 길을 막고 서 있는 천사를 보지 못했지만 당나귀는 보았어요. 당나귀는 옆 들판으로 길을 틀었지요. 발람은 당나귀를 때려서 가던 길로 끌고 왔습니다. 그때 천사가 또 나타나자 당나귀는 벽으로 붙는 바람에 발람의 발이 벽에 쾅 하고 부딪혔어요. 발람은 또 당나귀를 때렸지요. 천사가 세 번째로 나타나자 더 이상 갈 곳이 없어진 당나귀는 길바닥에 누워버렸어요. 발람이 당나귀를 또 때리는데 주님께서 당나귀에 입을 여셨습니다. 내가 당신에게 무슨 잘못을 했기에 나를 세 번이나 때리십니까? 발람은 너무 화가 난 나머지 앞뒤 생각도 않고 대답했어요. 네가 나를 바보로 만들었잖아. 주인님과 제가 함께한 세월이 얼마입니까? 제가 한 번이라도 이런 적이 있었던가요? 그제야 발람의 눈에 천사가 보였어요. 네 당나귀가 나로부터 도망가지 않았다면 넌 벌써 내 손에 죽었을 것이다. 당나귀가 발람의 목숨을 구한 거예요. 발람이 말했어요. 제가 죄를 지었습니다. 제가 틀렸다면 돌아가겠습니다. 천사가 말했지요. 가거라. 하지만 주께서 하라고 하시는 말만 하거라. 드디어 발락을 만난 발람은 경고했어요. 저는 주께서 원하시는 말만 할 수 있습니다. 그날 발람은 발람에게 이스라엘을 저주하라고 세 번이나 졸랐어요. 하지만 발람이 입을 열 때마다 축복의 말이 흘러나왔지요. 결국 발락은 화가 나 외쳤어요. 썩 돌아가거라. 적군을 저주하라고 불렀더니 세 번이나 축복을 해. 발람이 말했지요. 제가 주님의 명령을 거스를 수 없다고 이미 말하지 않았습니까. 떠나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이 모하베게 할 일을 말씀드리지요. 발람이 예언을 시작했어요. 이스라엘에서 한 지도자가 일어나 모하베 공격하여 무너뜨릴 것입니다. 하나님은 발람에게 예배란 우리가 하는 모든 것이란 사실을 가르쳐 주셨어요. 곧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사는 것이지요. 예배란 하나님의 음성과 명령을 듣고 따르는 거예요. 또 우리의 음성과 말, 행동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랍니다.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